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재보시죠. 제가 이제 보니까 시계가 10시 32분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재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해야겠죠? 준비는 이렇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재검표 마친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32분 인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재면 0.16이 나오네요. 큰 났네요. 큰 났어. 이거 위조입니다. 0.16. 하나 확인했구요. 다음에는 이제 저울입니다. 지금 선이 건드려 가지고, 약간만 건드려도 이제 이게 오류가 나 버리니까 너무 민감해 가지고. 자 저울 재겠습니다. 이렇게. 책상이 좀 좁아 가지고요. 생각하냐? 2.25g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예. 측은 충분하구요. 잠깐만. 예. 예.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게끔 조금 위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평이 안 맞아도 무기가 다르더라구요. 너무 민감해 가지고. 예. 2.25g 맞습니다. 자. 이렇게 쟀고, 무게 쟀구요. 무게는 그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합니다. 예.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하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슈아 님은 이제 아주 간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놀랍도록 정확하죠. 226g. 정확하게 100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두께를 좀 재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두께는 아까 이제 한 장 두께는 쟀지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하하기 위해서 선관위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로 세로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재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0점 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항상 0점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누르고 제로를 한번 누르고요. 네.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다 이제 충분히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거는 한 사람이 재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좀 여러 부분명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높이를 재면은 150.75 나옵니다. 지금 자세하게 네. 숫자가 네. 지금 150.75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150.75 네. 150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들쑥날쑥한 것도 약간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리고 150.75 그리고 가로는 이게 삐뚤 이게 기울어지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74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빛이 잘 안 보이지? 잠깐만요. 아 세게 눌러야 되는데 100.28 네. 100.28 네. 두께도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가급적이면 좀 그 두께가 좀 작은데 이제 실제 진짜 투표지는 쭈글쭈글하니까 양쪽이 부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재면 되겠고요. 좀 꽉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쭈글쭈글한 거라든지 공기라든지 요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꽉 눌러주면 어느 정도 눌러도 더 이상은 줄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쟨 다음에 제가 이걸 잠그겠습니다. 잠금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잠금장치로 잠궈서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16.85 이렇게 재면은 끝났습니다. 망점 분석 시간은 따로 하겠고요. 지금 36분입니다. 36분. 그래서 36분 걸렸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32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36분이니까 4분 걸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슈아님이 USB 현미경 현미경이 아니고 처음에 뭘 썼죠? 아 그러니까 저기 두께 게이지 두께 게이지 네. 두께 게이지로 한 장을 쟀고요. 그 다음에 저울 가지고 무게를 쟀습니다. 백장 무게를 쟀고요. 그 다음에 캘리버스 사용하셨죠? 네. 캘리퍼스. 캘리퍼스 가지고 가로, 세로 두께 다 쟀습니다. 가로, 세로 두께 쟀가지고. 그거 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4분 정도 걸렸고요. 5분이 안 걸렸습니다. 감정하고 무슨 일장기 가지고 무슨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무슨 룩비공 기표인 기표지 가지고 받아들이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딱 그냥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재검표가 시작되면 투표하면 가스 나오면 그 가운데 10장 정도 선택해가지고 이 절차를 딱 따르면 그냥 5분 안에 그냥 위조했는지 아닌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아주 10분 안에 초간편 재검표 진행법, 초간편 갑자 투표지 변별법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점 분석 하는 거는요. 이것도 뭐 이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만 뭐 그냥 QR코드 보고요. QR코드 위치를 찾아서 QR코드 위치를 찾아서 QR코드를 동일 위치에 놓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걸 그냥 사진 찍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이면 캡쳐도 되고.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 처음에 QR코드를 두 개 비교하시고. 네. 사전투표 관리관. 네. 그리고 찰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령이다. 정의령이다 하면 정의령의 정. 여기도 똑같은 위치로 정의령의 정. 자 이렇게 놓고. 각도는 뭐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만 각도까지 맞추면 좋겠죠. 이게 사진 딱 찍고. 이거는 다 이제 선거무유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인. 청인도 좀 기왕이면. 청인도 이렇게. 이게 이게 연수구을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를 하겠습니다. 여. 연수구을의 여. 받침까지는 안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진 딱 찍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2, 3분이면 되겠네. 잘해봐야 아쉽뿐이면 뭐. 인쇄 망점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다 결정되겠네. 그리고 기왕이면 저는 이런 걸 추천을 합니다. 투표지가 각 투표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투표소마다 한 장씩 뽑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더욱 확실할 수 있겠죠. 샘플을 여러 개에서 추출을 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은 더 이제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다. 아주 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엑셀 파일. 요것도 제가 다 이제 그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도 정말 쉽게 확인이 된다. 요런 거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슈아 님이 이 방송을 전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뭐 3분 다이제스트. 네. 이렇게 해서 딱 그 부분만 사람들이 딱 보실 수 있도록. 네. 기구를 가지고 이거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기구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게 실제 기구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단계. 2단계 뭐 하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죠. 네.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박사님께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영상으로 나오게끔 제가 하면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영상은 박사님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가짜 투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울이고요. 저울 그리고 이거는 두께 측정기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캘리퍼스로도 잴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두께만 특화되어 있는 두께의 게이지 그리고 이 번역 캘리퍼스, 캘리퍼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캘리퍼스는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를 재는 데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USB 현미경이 있고 노트북에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 재는 걸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를 먼저 재고요. 여기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한 장을 올려놔도 되고 100장을 올려놓으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께 게이지로 두께를 딱 잽니다. 0.16 이거 위조입니다. 네, 위조입니다. 무게에서도 위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두께를 잴 때는 캘리퍼스로 두께를 잴 때는 이렇게 좀 한 장으로 잴 때는 종이가 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로를 먼저 재보고요. 가로 가로를 이렇게 잰 다음에 제가 이제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딱 하면 이 고정은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100.77이 나왔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네 제가 지금 고정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잤는데 어쨌든 150.93 나왔습니다. 네 150.94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를 잴 해야 되는데요. 두께는 이제 이렇게 꽉 눌러서 꽉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어 옆에 협조자가 있으면 또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6.67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16.76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쟀고요. 이렇게 하면은 재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잰 걸 가지고 엑셀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엑셀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망점을 보겠습니다. 망점 이렇게 망점을 이렇게 USB 현미경을 두 개를 꼽은 상태에서 QR코드 확인 네 QR코드 확인 하고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네 같은 위치에 하면 더 좋겠죠. 기왕이면 네 옥련 옥련 위치인데 이렇게 또 찰칵 찍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도 하나 넣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경옥의 경 또 더 찰칵 찍고 그 다음에 청인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죠. 청인도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서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딱 찍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대신 사진을 찍고서는 사진을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죠.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확연히 눈으로 차이가 나니까 대법관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한 번 보시죠. 라고 해서 다 같이 보면은 내 눈이 고장이 나요. 내 눈이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뭐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엑셀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측정했던 거 성관위는 백모조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백이라고 쓰고요. 무게 여기다가 무게에 입력하고요. 두께에 입력하고 가로 길이 소수점 아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소수점 입력하고 세로 높이 입력하고 몇 장을 잰 건지 장수 입력합니다. 이렇게 다 쭉 여섯 개를 입력을 하면 밑에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면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아마 5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은데 4, 5분 정도면 끝날 일이고요. 이걸 좀 약간 여유 있게 여러 투표소에 있는 걸 샘플로 뭐 몇 장씩 빼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투표소에 5분 뭐 다른 투표소도 한 3, 4군데 돈 한다고 치면은 넉넉 잡아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은 다양한 투표소에 여러 샘플을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들은 원래 대법원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측정을 잘했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증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고가 증명하라고 하니까 원고 책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자 어쨌든 참 우리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식인 수십만 명 정도 해야 될 목소리 이렇게 맡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길어야 30분 대략 한 10분 안에 가짜 투표지를 찾아내는 그래서 재건표의 결과를 그냥 찾아내는 그 방법을 대법관들과 원고 측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낱낱이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이